그래서 오늘 제 가구 보이시죠. 선수 때 그 느낌을 끌어올리자 선수 때 승비를 끌어올리자.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. KC 때 입던 그 유니폼 그대로 입고 왔는데 이게 지금 너무 유니폼한테 미안해요. 터지려고. 지금 너무 답답해. 오늘의 계기로 반성을 하게 됐네요.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의 계기로 운동을 좀 합니다. 이제. 벌칙. 야 근데 이거는 강아지 음식 아니지 이거. 덕훌 아니야? 썩은 거 아니야 이거? 오 마이 갓 냄새. 야 여러분은 냄새 못 맡아? 야 그 네 전화기 유튜브에서 냄새 못 맡아? 너무 심해. 보이시나요? 썩은 거 같아. 이게 뭐예요? 옹치? 너무 심해. 아 이거는. 이건 인공 눈물 아니에요? 점 아 눈이. 눈에다 넣는 거. 아 원래 이거 먹으면 설사 생겨. 먼저 설사를 하는 사람 지는 거야. 이건 너무나 예상이 가능하네요. 딱 얘기해도 돼요? 인공 눈물을 눈에 넣고 눈싸움을 하는 거야. 맞아? 먼저 가면 지는 거? 오늘 오늘 저는 누나를 뽑아도 돼요. 참습니다 진짜. 아니야 나 오늘 나 자신 없어. 나 그거 잘 못 해. 아 그래? 진짜로 눈싸움이 너무 약해. 눈싸움 엄청 잘해요. 근데 문제는 우리 각동 차이 너무 많아서 바람이 더 들어오는 것 같아. 그냥 이거 그냥 넣고 편하게 해. 아 됐어. 오케이. 어떻게 되셨나요? 잠깐만요. 아 눈 눈 저기 눈 저 눈동자 웜업 좀 할게요. 운동선수들도 원래 운동하기 전에 항상 웜업을 하거든요. 웜업 어떻게 해? 그렇게 해? 아우 진짜 뜨겁다. 아 씨X. 케이스 승! 여기 뼈 없지? 저 그냥 씹어먹고. 이건 그냥 부드러워요. 뼈도 먹는 거야? 근데 근데. 왜 이렇게 문제 계속 있어? 냄새 고소한데? 진짜로 냄새 고소한데? 아니 근데 뼈까지는. 응. 휴지 좀 주시겠어요? 휴지 좀 주시겠어요? 휴지 좀 주시겠어요? 가오나 배가 좀 이상해. 아 집중하자 집중. 집중. 아. 그래서 어우. 내가 한 번 맡아봐. 아무리 싸웠어. 사실. 이거를 딱 반을 잘라서 먹으면 딱 맛있게 잡아. 그래야지 맛있게 나와야 돼. 진짜로. 그림이 중요한 거니까. 딱 잘라 먹어야 돼. 진짜. 아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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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형. 얘길 좀 해. 어떤 맛인지. 형. 어떤 맛인지 얘기 좀 해야 하지 말아. 이거. 형. 형. 얘기를 좀 해야 돼. 울지 말고. 울지 말고. 이 맛이가. 얘기를 해야지 알지. 이 맛이가. 얘기하다 쳤aked 돼. 쓰레기 먹는 거 같아. 쓰레기 먹는 것 같아. 아 근데 좀. 젖는 거 젖었어. 젖 눈은 쓰레기 어 냄새! 아까 풀어 이 피지가 빠졌어